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비스를 보시면 주가가 장중에 5%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8,100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모비스를 주봉차트로 보시면 물량을 받아주는 자료가 여기죠. 5,000원 하단에서 물량을 받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8월달 같은 경우는 LK99죠. 이 8월달에는 LK99 관련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던 건데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중입자 치료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2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10월달에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10이죠. 이 전환사체, 이 소각 관련 공시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반영된 건데 이 모비스의 공시를 보시면 3회차 전환사체 같은 경우는 5월달에 만기전 취득이 완료됐습니다. 이 100억짜리 물량을 10월달에 소각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했던 건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교환사체죠. 교환사체도 8월달에 만기전 취득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주가가 5,000원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교환사체, 이 100억짜리 물량 소각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한 차례 더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사체 물량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모비스를 어느 구간에서 매수가를 들였냐면 문자를 보시면 13일 날 제가 5,200원 이하에서 이 날 매수가를 들였습니다. 모비스가 9월달이죠. 9월달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이 날 9월 22일 날 경고중봉이 됐습니다. 해제일자가 10월 12일이었죠. 이 날 종가가 5,350원 이하로 마감하게 되면 이 경고중봉이 해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 날 주가를 보시면 5,420원에 마감됐죠. 이 다음날 시가가 5,220원에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5,200원 이하에서 20% 비중으로 문자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날 18일 날 제가 7,300원 이상에서 매도가를 들였었는데 이 날이죠. 지금 7,350원에서 절반 매도를 드리고 나머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경고중봉이 지금 됐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 경고중봉, 경고중봉 해제가격을 제가 체크를 해서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때 이 매수문자를 이런 식으로 한 채도 보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죠. 010-4674-967라제 번호가 있는데 번호를 1번이나 이 모비스라고 문자를 좀 제가 이 경고중 해제일자에 이 추가매사인이랑 이런 식으로 3차 반동구간에서 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즉, 9월달에 주가를 겨냥했던 게 중입자 치료제였는데 이 중입자 치료가 뭐냐면 이 탄소 입자를 이 가속화를 진행을 해서 암세포죠. 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해준 기술을 말하는 건데 이 중입자 치료를 진행할 때 이 스페이스 ORN 물질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 주변 장기 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이 중입자 치료제의 단점이 뭐냐면 비용이죠. 이번에 그 전리선암 이기환자를 치료할 때 비용이 거의 5천만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중입자 암 치료를 급여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당뇨나 암 정부에서 상당히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죠. 지금 7월달 같은 경우도 당뇨나 암 진단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 국채까지로 선정되면 주가가 300%에서 5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모비스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중이용 가속기죠. 이 중이용 가속기를 개발할 때도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준 일을 가지고 있죠. 이때 48억 정도가 비용이 발생됐었는데 이때도 24억 24억원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4세대 방산 가속기인데 가속기를 보시면 예전에 그 신종플로죠. 이 신종플로 리렌자를 개발할 때도 이 방산 가속기가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양 촬영이나 암세포 신약 개발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지금 이런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9월달이죠. 9월달에 지금 방산 가속기 지금 5창의 글로벌 허브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산 가속기가 이 초전도체 상온전도체를 개발할 때도 이 방산 가속기가 사용이 되는데 이 전도체를 개발할 때 방산 가속기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죠. 에너지율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어서 지금 상온전도체를 개발할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5창의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고 있는데 국가 R&D 투자로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전에 2차전지 그 세만금 세만금에 관련된 내용 나왔을 때 참여한 기업들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직 관련된 부분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죠. 그리고 하반기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핵융합입니다. 지금 5월달에 모비스가 한 차례 그 사안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죠. 차트를 보시면 이날입니다. 이날 보시면은 주가가 사안가를 기록했는데 이때 주가에 반영했던 게 핵이죠. 핵융합 관련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던 건데 지금 MS나 구글이죠. 구글에서 이 핵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헬리온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핵융합 지금 제어시스템이죠. MCS랑 지금 CIS CFS라는 그 제어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헬리온 대기부 프로젝트가 12월달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 관련된 내용이 남은 주가가 한 차례 더 이런 식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지금 공시 말씀드렸죠. 지금 10월달에 이 소각관련 공시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입이죠. 교환사체 100억짜리 물량이 남았는데 이 부분 분석절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투자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종목이 해제되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다시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경고종목이 되는데 얼마까지 주가가 조준을 받아야 경고종목이 해제가 되는지 제가 신규 매수사점도 이 분석절에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목표가를 보시면 이 앞전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주가가 8100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보통 이렇게 3차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정고점 상단까지 주가 이런 식으로 급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정고점 기준으로 단기랑 중기 장기 목표가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을 보시면 헬리온이죠. 지금 헬리온이 나스닥 우회 상장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 상장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핵이죠. 핵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주가의 상당히 호재로 반영될 수가 있는데 이 국내 같은 경우는 핵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관련주 리스트도 이 분석자를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모비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4574 9271 번호가 있는데 번호로 1번이나 이 모비스라고 문자 좀 제가 이 분석자로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단탈 좀 안내해드릴 건데 단탈 좀 보시면 24일날 지금 코오롱글로벌이 나갔죠. 단단은 제가 이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장 전에 시장가로 주문비에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되죠. 이때 코오롱글로벌 제가 매도가를 얼마에 들었냐면 지금 텔레그램에서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지금 16,500원 이상에서 이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렸죠. 이때라도 코오롱글로벌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14,590원에서 지금 17,700원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단타 같은 경우에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단타를 하신 분들은 단타라고 문자로 오전에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송해드립니다. 이 앞자리에 단타 종목을 보여드리면 이날이죠. 16,500원 13% 정도의 매도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몇 번을 제가 대부분 수익권의 매도가 됐죠. 단타 같은 경우 지금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 운영하시면 10%면 30만원이죠. 11이면 300만원입니다. 단타도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하신 분들은 단타로 하고 문자를 주시면 이런 정보 매일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연수상 감사합니다.